4. 바리세인들은 예수님께서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준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세례를 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세인들이 자기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 가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마을은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주었던 밭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곳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랜 여행으로 피곤하여 그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그때가 대략 정오쯤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내게 마실 물 좀 주시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이 일어날 즈음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마을로 내려가고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께 당신은 유대 남자고 나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나에게 마실 것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 또 내게 마실 것을 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당신이 그 사람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러면 그가 당신에게 생명의 물을 주었을 것이오.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당신에게는 물 기를 도구도 없고 이 우물은 매우 깊은데 어디서 그 생명의 물을 구한단 말입니까?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큰 분이란 말씀이십니까? 야곱은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신 분입니다. 그분도 친히 이 우물에서 물을 기러 마셨고 그분의 아들들과 가축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가 되었건 간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나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우물이 될 것이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께 선생님, 저에게 그런 물을 주셔서 제가 다시는 목이 마르지 않을 뿐더러 물을 기르러 여기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가서 당신 남편을 불러 이르르 데려오시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자는 예수님께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당신이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은 맞는 말이오. 실제로 당신은 남편이 다섯 명이나 있었고 지금 당신과 함께 사는 남자도 당신 남편이 아니오. 당신이 방금 전에 말한 것은 틀린 말이 아니었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자는 선생님, 제가 보기에 선생님께서는 예언자이십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으나 유대인들은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예루살렘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오, 나를 믿으시오.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닌 당신네들이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오. 사마리아 사람인 당신네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나 우리 유대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예배하오. 그것은 구원이 유대인들로부터 나오기 때문이오. 그러나 참되게 예배하오. 그러나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인데 지금이 바로 그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만 하오. 그 여자는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당신과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요. 바로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을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여자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무척 놀랐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선생님,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라거나 선생님, 무슨 일로 그 여자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여자는 물항아리를 버려두고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리 와서 내 과거의 일을 다 말해준 사람을 한번 보세요! 이분이 메시아가 아닐까요? 그러자 사람들이 마을에서 나와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 사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선생님, 음식을 좀 드시지요. 라고 청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에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음식이 있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누가 예수님께 먹을 것을 갖다 드렸을까?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수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 밭을 보아라. 이미 곡식이 익어 추수할 때가 되었다. 추수하는 사람은 벌써 추수한 대가로 품삭스를 받고 영생을 위한 곡식을 추수하는 중이다. 그래서 씨를 뿌린 사람은 추수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한 사람은 씨를 뿌리고 다른 사람은 추수한다고 하는 말은 진리이다. 나는 너희들이 직접 수고하지 않은 것을 추수하라고 너희들을 보냈다. 다른 사람들은 수고하였고 너희들은 그들이 해놓은 수고의 결실을 얻게 되었다. 그 마을에 사는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여자가 그분은 내 과거의 모든 일들을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라고 말한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들과 함께 지내다 가시기를 청했으므로 거기서 이틀을 머무르셨습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그 여자에게 더 이상 우리는 당신의 말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오.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믿는 것이오. 라고 말했습니다. 이틀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전에 예수님께서는 예언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직접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도착했을 때 그곳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보았으며 또한 자신들도 6월절에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가나를 또 방문하셨습니다. 이곳은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곳입니다. 이곳에는 높은 지위를 가진 왕의 신하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신하의 아들은 병에 걸려 가버나움에 있었습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유대지방에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가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자기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그 신하의 아들은 거의 죽기 직전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이한 것들을 보지 않으면 전혀 믿으려 하지 않는다. 그 신하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아들이 죽기 전에 가버나움으로 오십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가시오. 당신 아들은 살 것이오.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 사람은 집으로 가는 도중에 자기의 하인들을 만나 자기 아들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낳게 된 때를 묻자 하인들은 어제 오후 한시 무렵부터 열이 떨어졌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이 아버지는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 아들은 살 것이오 라고 말씀하신 그 시각과 정확히 일치한 것을 알고 자기와 그 집에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